돌이킬 수 없는 일들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랬습니다. 그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. 부디 파도 사이로 사라져서 돌아오지 않길 바랍니다. 정식 복귀 전에 수사 종결 보고서 하나 해라. 자살인데 사치를 못 찾았다고요? 그 애가 갑자기 그렇게 된 이유를 찾고 있는데 뭐든 얘기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